오늘 함께 은혜 받고 오늘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삼오늘의 망대를 세우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오늘의 망대를 세우는 제자입니다 삼오늘이라는 것은 우리 오늘의 말씀 또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망대를 날마다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보금의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제자입니다 보금의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제자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오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근본의 말씀인 보금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노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드름에서 나고 드름은 그리스오의 말씀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근본인 보금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대학교를 갔는데 그 대학교에 성교단체가 14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 14개의 성교단체가 연합으로 대강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석을 하면서 정말 마음에 아팠던 것은 어느 성교단체 출신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보금만 빼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도 하시고 심리학적인 상담학 같은 말씀도 하시고 또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삶의 규모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데 딱 한 가지 그리스오의 말씀만 빠져있는 설교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육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말씀을 들으니까 육신적으로는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다녀오면서 제가 붙잡은 것이 강단에서 오직 보금만 말해야 됐다는 것을 붙잡고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딱 한 가지 강단에서 보금만 약화시키고 보금만 변지시키면 사단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보금만 못 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노아와 또 아브라함, 이사카, 야곱과 요셉까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된 행복이 없이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보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언약의 백성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놓치게 되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고 애국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생활을 1년 2년 한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단의 노예 생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너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출애국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난한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데 희생제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땅은 그 예수 그리소가 오실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른 것을 붙잡을 때는 절대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소를 붙잡을 때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직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소를 붙잡을 때 우리가 잡혀있었고 또 잡혀있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노인들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혹시나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우리 성노인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언약의 백성인 언약의 백성들이 출애국기 3장 18절에 이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인테리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성전을 짓도록 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이 언약을 얼마만큼 붙잡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 각인되어 있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성전님들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언약이 나의 의식 속에 또 무의식 속에 잠재의 의식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와 또 우리의 가정 속에 내가 있는 직장과 현장 속에 나타나는 우리 성노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 또 이사여서 7장 14절의 인마누엘이라는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또 노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노님들과 랩노트들이 이 언약을 놓치면 계속해서 노예와 또 포로와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가정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고 또 경제의 포로가 되기 시작하고 또 랩노트들은 학업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중요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노마를 250년 만에 복음화 시킨 것입니다 우리 성노님들도 이 삶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근본인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현장에 망대를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세계 속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세계 속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영적 세계 속에서 기도의 망대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속 랩런트들은 모두가 영적 세계 속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모든 것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면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가 계속해서 호흡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가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의 건세가 결박받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가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영약함을 채워준 것이고 또한 나의 영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어찌하여 우리는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면서 영적인 가학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과 말씀이 삶 속에서 또 현장 속에서 응답되는 통로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속 믿음의 랩런트들이 가졌던 영적 세계 속에서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시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내용 속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이 인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현장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달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매주에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냐면 기도 속에서 24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시가 회복됐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하루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으로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나의 응답과 계획으로 꽉 차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나의 응답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을 세우고 사는 것이 24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시에 영적 세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25시에 영적 세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기도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사단이 결박되고 무너지는 그 영적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 날마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서 24시가 회복되어지고 25시에 영적 세계를 회복하는 성령님 되시기를 예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제자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영적인 세계 속에서 기도의 힘을 기도의 망대가 회복되어지면 당연히 되어지고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행위도 맞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뒤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 이전에 리더 수련회가 있는데요 그 리더 수련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한 날을 전해서 1500명의 랩런트 리더들이 현장 전도를 나갔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 전도를 나가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원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영혼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기를 원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도가 쉽다 전도가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영혼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작정된 영혼 속에 영접하신 분도 계시고 복음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혼에 대한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있다면 삶 속에 또 주위에 있는 영혼을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6월 11일 주위를 있을 대교구의 날을 앞두고 나름대로 퇴신자들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특별한 날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과 사역자들이 영혼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부신 영혼을 놓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표를 가지라는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삶 오늘 속에서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그리스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자